26살 남자가 20살이 여자로 보일까요? 아 졸라 잘 보이죠 개잘보여요 시력 갑자기 삼정용으로 바뀌어요 아시죠? 졸라 잘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첫째 보내고 싶은데 학생이나 돈이 없네요 없는 돈은 나 보내 필요는 없어 그런 건 저희 좋아하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여유되실 때 후원해주는 건 기분 좋지만 학생분들이 없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나도 난 싫어 티머니카드 찍는데 돈 없어가지고 잔액 부족하면 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나 티머니 출연해야 되긴 하는데 어? 뭐 학생들 왜 티머니 삑져둬가지고 왜 티머니 삑져둬러 오면 안 되지? 왜 그런 기정이지? 저 오빠들 후원하려고 글짓기 열심히 해서 인생까지 후원합니다 총풍 야! 야 후원하지마 5천원짜리 후원을 왜 하죠? 5천원짜리 문화상복권 따서 둘째 이름 추천주는요 홍지 땡으로 홍석준 제 친구예요 홍지 홍지민 홍지민 아! 아이디어 좋다 홍익인간 좋다 아! 이거 많다 사람들한테 인기 많은 사람들이라고 홍대입구역 홍당물 괜찮지? 아니 어디가서 무지상하지 않으라고 홍날레 아! 홍날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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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너 아들 이름 지어줄까? 권? 어 홍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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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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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작 밖에 없어 딸 이름이라니까 왜 전부 다 정자요 정기 충격 아 아 아 그 친사람 정장 안자래 그래갖고 나중에 저희 애 낳으면 그 싸움 붙이기로 했어요 예 랑 제 랑 우리가 더 싸우지 않아 내가 때릴 거야 걔를 나랑 싸움 붙인다고 저는 나중에 예 애 낳으면 우리집에 대꼽은 제가 담배 가리켜 줄거예요 남친의 여사친 처리법 좀 여와 남친의 여사친 빡치 근데 그거는 남친의 여사친 도 잘못이거든요 그 여우 같은 고기집에도 잘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남친이 제일 못됐어 남친이 제일 잘못하고 있는가 자기가 알았어 아 왜 남친은 몰랐어요 남친은 그렇게 모르는 게 죄야 게놈새끼들 그쵸 여러분 여사친 때문에 심기가 나빠하면 여자친구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뭐가 심기가 안나쁠까를 생각을 하고 물론 그런 여자친구의 죄송합니다 이 새끼들이 게놈새끼들이니까 여기선 눈치 없는 게 아주 게놈새끼들입니다 이런 놈들은 다 죽어버려야 해요 아 초콘 여자 어때요 여드름이 화장 지난 여자 어때요 모두들 그런 거에 신경쓰지 마세요 본인이 본인의 다른 매력을 가꾸시면 돼요 눈이 좀만 하잖아요 지금 뜨고 있는지 안 뜨고 있는지 구분보단 마시죠 난 내 눈 좋아 근데 애는 지는 좋아해요 저도 저 스스로 좋아해요 요즘은 또 약간 못생긴 남자가 되세요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 그래도 잘생기면 땡이야 맞아 잘생기면 다 좋아 잘생기면 쩐다 먹고 싶은 애 너무 빠르가지고 제 생일에 여사친이랑 1박 2일로 놀러가는 애는 무슨 심리에요 히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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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쓰레기죠 와 여자친구 생일에 여사친이랑 놀러간다고 진짜 개빡친다 현 여자친구보다 여사친이랑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남자는 뭘까요 여사친을 좋아했었어요 뭐야 이거 뭐야 누가 더 쓰레기냐 전자가 더 쓰레기지 투자도 쓰레기야 근데 여자친구를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거잖아 내가 노력해서 그냥 남자친구 여사친들 다 샹면 욕해서 죄송해요 히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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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여자분들 동의하시죠 동의 응가 남자가 눈치가 없으면 어느정도 없나요 남자가 눈치가 없으면 어느정도 없나요 남자가 눈치 없으면 어느정도 없냐면 지금 지애기하는데도 몰라요 남자가 눈치게 해주세요 여사님 먹지게 해주세요 아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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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카아라고요? 탑 탑 탑 귀싸대비 때려버릴게요 그만 그만해 그만해 채욱 나온다 아 진짜요 아 그런 말이 있구나 와 와 진짜 웃기다 앉아봐 아 지랄하지 말고 일로와 앉아봐 뭐해? 아아 아아 감투라 걸렸잖아 하지마 야 갔어 하지마 아직들이 나를 몰라보고 아니 근데 그런 거 너무 유치하다 그렇지 저번에 한 번 했으니까 응 채나연님 목소리 깔고 잘자요 해주세요 어 귀가 맞아 여보세요? 잘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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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준님 잘자요 소희님 잘자요 유경님 잘자요 감귤 있어요 세탁 왔어요 세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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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는